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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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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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그리고 이거는 똑같은 말이야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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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나몹 심리참강 찬찬하게 배가 흘러간다 또는 물이 도도하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심리참강 찬찬하게 배가 흘러간다 찬찬하게 배가 흘러간다 찬찬하게 배가 흘러간다 찬찬 HDR 띄우고 띄우고 물껴가리기 물껴가리기 고가 없다고 자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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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로라 마로라 여기는 이제 우는 거 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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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살스럽게 잠든 요금 깨고 깨고 고 보면은 보면은 풍파일까 풍파일까 염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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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진 겁나게 어려우니까 이곳을 한 곡을 배우면 또 다른 내 또 요런 비슷한 육자배기 목들이 또 여기에서 있켜 있켜 비슷비슷한 요런 형들이 또 나오는 데가 많이 다른 곳에서 나와. 한 곡, 두 곡 배울 때 신중하게 잘 배우면 그 다음 곡에 다 응용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곡 배울 때 좀 쉬워. 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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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 사랑 밝은 밝은 사랑 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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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연 아이 기드라 심리창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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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에르 으 으 2 5 고 어 5 1 7 에 해 3 으 으 8 아 긍 물 띄우고 물 껴고 거리지 곧 없다고 물 껴고 거리지 곧 없다고 자랑 흙을 말아거라 자랑 흙을 말아거라 자랑 흙을 말아거라 그물 래 그물 래 참뜬 요공 깨 고고 부별누근 참뜬 요공 깨 고고 부별누근 풍파일까 염려로 풍파일까 염려로 교나 교나 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이거를 살살 어렸서 다루어서 해야 하지 결판을 낼라고 한다고서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으로 미루면서 다른 데를 또 합시다요. 좀 빠릿빠릿한 것 좀 몇 곡 할까? 그냥 느린 것만은 계속 축축 쳐져가 그냥 비도 오는데 그냥 너무나도 힘이 드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은 개구리 타령 죽 내려온다. 아 그렇지 죽 내려온다가 있지 근데 우선 좀 개구리 타령 같은 거를 좀 몇 곡 부르자 해서 업 시키고 분위기를 좀 업 시킨 다음에 거십시다. 이 목을 하다가 파스로 가면 이 목을 또 잊어버려야 되잖아요. 그럼 좀 한참 잊어줘야 돼. 이제 그래야 되겠다. 파스로 요거 없으면 안 되니까. 우리 개구리 타령 재웠지라잉. 개구리. 해볼려고요. 놀아라 반갑네.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요. 이거 오마이. 시작. 아 다라다라 이 순서대로 가야돼 다라다라 안 배웠어요 엄마 딱이 어서 걸려보네 다라다라 밝은 달 시작 다라다라 밝은 달 밝은 달 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저 다리 우여지 밝아 저 다리 우여지 밝아 저 다리 우여지 밝아 저 다리 우여지 밝아 창북한 짝을 다 녹여 창북한 짝을 다 녹여 창북한 짝을 다 녹여 창북한 짝을 다 녹여 다시 다라다라 밝은 달 다라다라 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이태백이 노득은 달 이태백이 이태해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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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한 번 더 이태해배기 이태해배기 노든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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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달아 달아 밝은달 노든달 달아 달아 밝은달 이태해배기 노든달 이태해배기 노든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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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리 저다리 참복한 절각을 타녹 참복한 절각을 타녹 어헛 노 어리기 어헛 어리기 어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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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박에서 어흑은 목이야 새벽 이건 배웠지요 새벽 바람에 연초롱 대기 끝에는 인주씨 옥고 흐름에 미와 불숨 어덕 밑에 귀한이 아니냐 서글서그거그 어리 기여라 어흑 중둔 내 딸이야 어흑 중둔 내 딸이야 어흑 중둔 어리 기여라 어흑 중둔 내 딸이야 그 다음에 뭐여? 토련진불 시작 토련진불 업고 보니 조글호 자가 절로 빠하 풍용 자괴물안 빠하 봉접이 조글호 소상 봉접어 질뱅기 일생을 보고와도 졸 오르구나 궁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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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 오리 오리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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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냐 반감대 반가워 쏠 쏠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나 에서 바라 로 에서 불 큰 소 샀 나 아운이 다기 봉 터 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맨날 그놈만 하지 말고 어허허허허 어기야 놀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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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부시 빌 봉이 오차 달도 차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난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 앉아 실컷마음태로 잘 놀아라 어어어허허헣 어리도너 어거거거거거거기야 아이구 여보 바눔라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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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웬일이요 마누라가 이리 슬피 울면 동네 사람이 남이 부끄럽네 우지 말고 이리 오서 이리 오라면 이리 와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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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보 도련님 또 있어요 여보 도련님 우리 집 집사도 해야되는데 여보부터 하고 여보, 여보 도련님 잠으로 가요 내 목을 댕그렁 피어 한강수 깊은 물 퉁당실 들이지요 이별인가 허름해라 눈은 통하여 저 두 변 짝을 잃고 우러매라 춘풍에 놀래 봉접에 달토록 들쳐 나니 다려가려면 다려가 어느 어리 기어로 어금 온 거기야 우리 집 비싼 능금 나무 능금 한 쌍이 열렸난 뒤 그 능금 이름은 보람금이라 아가씨 줄래 하고 가져왔어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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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온 거기야 그러고 보니 서울 삼각산 돼지 건 거 내버려 두고 돼지 거서 죽겠어 악다리 딱딱 쓰기도 아주 힘들어 돼지 개갖고 오늘은 돼지 건 거 좀 뒤에 한 세 곡은 영 설어요 어떤 것이 재고 썰어 다 재워보는 만 영금나무 그때 우리집 뒷산 영금나무 살짝 하다가 마르다가 정확히 아 그럼 그것을 좋게 배워보라 네 오빠 오빠 여기 물 좀 줘 아쉬울 때는 아쉬울 때는 오빠고 미울 때는 가명이라고 그러네 가명이지 뭐 자기가 뭐 가명 아닌데 각총은 아니잖아 가명이지 가명이 영감님이라고 그러세요 뭐가 가명이 영감 각총은 총각 부각인들은 말을 뒤집어서 농담을 잘해요 가명 성으로 불러주시네 영감 네 주영이 잡으러 가는 사람 아 그 사령 굴로사령 사령이 아니고 가명 가명 영감 영감 가명 아이고 가명 영감 아 나도 써먹어야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못 알아듣지 동학이들은 그렇게 산이 뒤집어서 말 애증인 줄 알고 아이고 가명 딱 그렇다가 나중에 영감 그래갖고 깨끗이 웃어 해속으로 그래봐야 당신은 영감이여 딱 그거거든요 영감 원래 영감이 높임말인디 그치 겁나게 높임말이여 그저기 대감님이랑 같은 소리잖아 영감이 근데 높여서 그렇게 해준게 고마운줄 모르고 아직 보기에 겨워갖고 영감이 뭐냐 영감이 뭐냐 그러면 뭐라구려 주상이라구려 그 이상 어떻게 더 우대 우리가 이렇게 해주나 자기들은 우리한테 정경부인이라고 모시라고 안 그러잖아 영감이 아니 그보다 더 높아요 정신이 위로 흘러서 영감 고시빛은 분들이 영감이오 검수 영감 네 영감이오 영감이 겁나 높은 말이오 높은 말이오 예전에 과거 없지 하면 영감이었어 그러니까 군수 영감 이렇게 한 것은 군수를 대감대접해줬어 높여서 불려준 말이오 그게 군수 영감하면 그러고 이제 앞에 거 띄고 영감 영감 해준 게로 싸우지 않나 고마운 줄을 모르고 말이오 이름 불러서 이름 해가지고 율태국 영감 그렇게 해줘야되나 아니 공이 붙었는데 이미 공은 또 높아요 공이 높아요 공이 더 높아 율태옹 율태옹 율태옹야 자기야 자기야 그건 대형사고 너무 이쁘다 율태옹 대형사고야 이건 이따가 진짜 이따가 벗지 마셔야돼 공이 높아야되네 이따가 공이 높아야되네 공이 높아야되네 이따가 옹 깜짝이야 자기야 기억하나 달라시켰을 뿐인데 어우 느낌이 다르다 잘못하면 공이 높아야되네 너무 재밌다 아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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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뒷산 등금나무 시작 우리집 뒷산 등금나무 등글금 한 쌍이 열렸나 해도 되고 등금 한 쌍이 열렸나 해도 돼요 등금 한 쌍이 열렸나 인디 한 쌍이 열렸나 해도 돼요 등금 한 쌍이 열렸나 인디 이 능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꿀끼하고 가져왔어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어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어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어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우리 집 뒷산 등금 나무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등금 한 쌍이 열렸난디 그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그 등금 이름은 원앙금이라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어 아가씨 주려고 가져왔어 상 freel부 Each One Donna Aww You You They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것이 뭐 있어요 여기서 아까 처음에 배운 거 그것만 안 되죠 나머지는 되지 그거 한 번 더 해볼까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저 달이 우연히 밝아 저 달이 우연히 밝아 장복한 짝을 다 놓이겨 장복한 짝을 다 놓이겨 아니 한 번 더 달아 달아 밝은 달 달아 달아 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이 태백이 노득은 달 저 달이 우연히 밝아 저 달이 우연히 밝아 장복한 짝을 다 놓이겨 장복한 짝을 다 놓이겨 장복한 짝을 다 놓이겨 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가 어크크크크크크크 또 고기야 두 번째 박에서 해야 되는데 빨리 다 나가 그렇지 어으 누 어디에 어고 나 어크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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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시작 시작! 그러면 이제 중타령 배웁시다. 오늘은 그냥 가쁜가쁜이니 빠른 것을 조금 외우십시다. 저도 목이 확 잠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어깨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